이장호 대전시장이 3대 하천 푸른 물길 그랜드플랜을 발표하고 오늘 2030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갑천과 유등천, 대전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하천, 인류환경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전천 유지용수와 3대 하천 재해 예방, 둘레길 조선과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, 유등천 혼잡도로 개설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그랜드플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 전 구간이 1급수 수질과 함께 하루 10만 톤의 유량, 홍수 여우고 1m를 갖춘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하고 특히 3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7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